자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갑습니다 잉여맨이구요 그리고 오늘 실험을 도와주실 할머니 앤 네 김나탄님 모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아나라는 캐릭터로 한번 각종 캐릭터들을 한번 재워볼건데 오늘 어떻게 재할지 어떤 자 어떤 모습으로 재할지 궁금해서 한번 실험해보는거구요 한번 재워볼께요잉 으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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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막지말라 하하하하 잘자라 우리야가 안돼 자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진짜로 잘자라 우리야갓 아야야 코난 마취총 니가 피하냐 야 하하하하 아 왜 이걸 우믄 맞추세요 오케이 아야 간다 다시갑니다 오케이 코난 마취총 핫 오오 개짜루자네 잘자 오 다음 캐릭터 다음에는 이제 리퍼 멋있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리퍼 어 잘자네 자는소리가 있네 따로 자 들어가주세요 리퍼를 받구요 이제 맥크리 오 맥크리 오 좋습니다 맥크리 자자 컷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잘자네 똑같은데 그냥 잘건 없는거 같은데 거의 자는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야 여키야 기대된다 야 근데 어 김병장님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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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 김병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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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 나갈 시간입니다 군무 나갈 시간입니다 아 니가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군무 나갈 시간입니다 김병장님 애들아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하하하 군무 나갈 시간 군무 나갈 시간 군무 나갈 시간 군무 나갈 시간 다음 캐릭터는 뭐죠 트레이서입니다 어 트레이서 어 트레이서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떨어질 뻔했어 떨어질 뻔했어 야 오늘 트레이서는 과연 근데 이게 다 대짜로 자거든 너한테 보이지 자는거 나한테는 자는게 안보이지 아 근데 대짜로 자거든 어 근데 여키니까 어 아마 대짜로 자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오므리고 자겠지 아마 하하하 야 대짜로 자 너무 웃음 줌 했다니야 스나이퍼로 파라 아 파라 좋다 파라는 어떻게 잘 것인가 헷 파라엑회 인가요 어떻게 자는데 그냥 대짜로잡니다 경박해라 경박해라 메이코패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잘할것인가 젓 야 뿅가버렸는데 표정이 뿅가버렸는데 다시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얘는 좀 실력이잖아 뿅가버리는걸? 어 궁금해 아 재밌어 재밌어 다음 바스티온 아 바스티온 진짜 궁금하다 일단 풀고 한번 재워보죠 네 알겠습니다 풍 상태로 재워보겠습니다 샷 아하하하하 되게 귀여운데? 바스티온? 어 띠띠띠띠 띠띠띠 로보트 자는군요 자자자 변신 상태로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샷 아 풀린 상태로 자네 아아 자 바스티온 변신해보세요 변신이요? 자 자 그럼 이번에는 바스티온이 변신 상태에서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티온이 변신하는 상태에서 재워면 어떻게 될까요? 재우기 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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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 신기한데? 오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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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아무도 내게 숨길 수 없어 아아아아 섹시하자 섹시하자 그쵸 완전 좋아요 오케 완전 좋은 캐릭터 이름이 뭐였더라? 이친구와 엉덩이 메이커 아 엉덩이 메이커 아 엉덩이 메이커 아하하하 잘시간이요 누나 아하하하 아유 너무 야하게 자시네 어떻게 자는데? 경박하게 자? 자 다음 다음 캐릭터 이제 미치강이 정크랫 아 정크랫 아하하하 표정가봐 웃지마아 아아아아 아 똑같습니다 이거 딱히 별건 없어요 아쉽군요 네 네 메이가 메이커패스답게 자네 토르비온 네 수염 달린 아저씨 자 갑니다 앗 토르비온 토르비온 너무 짧아서 하하하하 다리를 벌리고 자질 않네 어? 그러면 이 포탑에 맞춰도 잘까요? 포탑이? 어어어 포탑이 잘까 앞에 나와서 해주세요 머리가 뭉쳐가지고 과연 포탑 잘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포탑은 앉아 포탑은 기계라도 앉아 야아 아앜 아앜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조 한조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허 한조 아하핳 한조아저씨 잘잔다 인생을 찌푸르크자시네 인생에 불만이 많으신다 야 한조 겨드랑이털이 없네 하하하하 한조 겨드랑이털이 없다고? 없어 없어 옷 때문에 안보이는거 아닐까? 아니 없어 없어 아아아아아아 내려온다 일어나 오호호호호호 일어나주세요 네 이제 디바 디바는 모션이 좀 달라요 아 디바는 이제 로봇이라서 아 멋있는데? 자 디바 네 디바가 몇살이세요? 아홉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녀를 재워보겠습니다 첫 사락 아 로봇이랑 같이 하네 로봇이랑 같이 하네 아 로봇 로봇도 똑같이 하네? 사람이랑 근데 로봇은 자는데 송하나는 안 자요 아 그런가요? 아 확인해볼까요 그럼? 눈을 뜨고 있는지 송하나가 눈을 뜨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일어나 어어 그러네? 일어나 하하하 아하 신기한데? 자 그럼 송하나만 재워보겠습니다 그럼 저를 엄청 때리셔야 될텐데 네 지금 2도 쓰고 자 8 자 송하나를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때려볼게요 컷 송하나 오오 아 송하나는 또 이제 어우 너무 귀엽게 자는데 소녀답게 자나 어 소녀답게 자는데 어 역시 19살이다보니까 소녀는 소녀군요 이제 할배 오오 오하하하 자자자 아아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 일단 그냥 한 번 재워볼게요 라인아로크죠 얘가 이 친구와 자 아하하하 야야 손 진짜 크다 와 자 그러면은 쉬프트로 저한테 달려오면서 한 번 지워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쏘주세요 저기! 아하하하 아 되네 되네 아 재밌네 그리고 이렇게 방패될 때 때리면은 방벽에 딜이 들어왔는데 한 번 써보세요 어 한 번 해볼게요 어? 엄청 이쁘게 뭔가 되지 않아요? 아유 마치타 말고 어 어 방패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어 그러네 자 그럼 방독을 든 상태에서 한번 지워볼까요? 똑같겠지만 팟! 아하 똑같네 대단한 시간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아하핳 이제 기요미 어어 따봉 어 귀여워 배꼽에 돼지 있잖아 이 친구 배꼽에 배꼽에 이쁘게 사주세요 하늘 배꼽이네 하! 아! 하하하하 어어 이쁘네 이쁘네 어어 이 별을 끄는 사람 아 뭐야 어디가 이 멍청아 자 그럼 다음 캐릭터 뭐가 남았죠? 윈스턴이 있습니다 아 윈스턴 오 윈스턴 오 멋있는데 어 무서워 오케 한번 재워볼께요잉 윈스턴 앞으로자 앞으로자 윈스턴 발바닥 개귀여움 어 그럼 제가 하늘 에서 떨어질테니까 한번 맞춰보실 아하 그럼 하늘에서 이렇게 높이 높이 뛸 때 한번 재워보자 오케오케 한번 해보자 야 못 맞추겠어 못 맞추겠어 와 샷발 극혐 자 10초 10초 아마 님이 그쪽에 있는게 더 맞추기 쉬울거에요 이게 좀 앞으로 날아가는거라서 아 오케오케오케 자 한번 해볼께요 고고 아 못 맞췄어 하지 맙시다 아니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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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계속 일자로 날아주시죠 일자로 안되나 야 어디가 어디가 이제 맞출께요 이제 맞출께요 알겠습니다 자 아래로 떨어주세요 그럼 떨어져주세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 야 이 친구는 이제 이때 이름이 지리아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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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야 한격다 억 ż Lauren Select aceut 다음은 이제 개구리 친구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슈! 정볼! 어디가, 어디가, 빨리 들어가! 이제... 네, 지금 메르시 남았군요 뿅! 메르시, 잘 시간입니다 어, 메르시도 어, 메르시 표정 봐봐 자는 표정 왜 이래? 아픈가, 이게 잘 때? 마취 총 맞고 자서던 거 아닐까? 어, 메르시! 원래 구멍났는데, 지금? 어? 아, 이게 구멍이 아니고 그거구나 마취탄, 그거 아닐까? 마취탄이네 들어가주세요 땡 자, 다음 어떤 캐릭터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압사쿰 어? 우리 압사쿰 여기 이제 화난들어 보시죠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트레이서 이거 고스프레야?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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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깜두고 내아네 맥캠 제욕이로피 풍요 x2 턱고나게 잔다 목표정 눈 뜨고 자네? 아니 그냥 병 있는거 아닐까? 그리고 니 값 할머니 아 똑같은 캐릭터군요 저는 스킨을 샀습니다 어 그러네요 오오 할머니는 그냥 돈이 잘 쉽니다 안돼 오래 자네 한 6초 잡니다 건들지 않으면 자 이번에는 이 친구 스님이죠 스님 띠이 알았다 오오 멋지자네 이게 끝인가요? 일단은 제일 괜찮게 자던게 제일 신기했던게 디바지 않을까 아 디바가 디바이지 않을까 로봇은 자고 속 하나는 깨어있는 디바가 제일 어머 이쁘게 잔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 이제 떠날 시간인데요 오늘 아나로 모든 캐릭터를 지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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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